인테리어를 한답니다 인테리어를 한답니다 255 야 수оп한 우리 어드워드 가비 아 아 아 아 어 9 또 너 어 어 한번 이거 뭐니 저도 물이 더 다 이게 테이블 인가 봐 이게 채 개입을 2개 야 그 오지 이건 뭐죠 마인드 롱의 이 어 어떤 트루 투 어 에 예 컷 쯤에서 아 이거 이거 일단 만들긴 해야지 가 공부와 야 페인트 치고 아우냐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어 볼 점 타고 뭐는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언니 드라이브를 들고 아직 왜 그런 없어 이것밖에 전동받고 있잖아 아 뭐 뭐 뭐야 야껏 쭉 하나 끌적해 이렇게 뭐 형아 먹어도 봐봐 뭐 진하게 이렇게 한 번씩 더 칠해 주란 말이야 이렇게 여쭤에 붙여서 난다도 배우기가 제일 멋있어 와 나 이제 카메의 얼굴도 안 나온다 나 이거 조리파로 들어간다 으 아 자 긴 거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빨리 가자 이 으 으 으 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 나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나 하나를 너무 늦게 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제 나 뭐 할까요 너 저 병 병 나머지 좀 얼룩덜룩한데 저걸로 좀 취하고 있으면 될 것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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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나라 을 자어 아 아 그러고 타야 미야 해서 이거 달 수가 없어요 오 오오 이거 절약 타임 아 아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다 치라고 빨리 바닥도 깔아 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가치라 빨리 바닥 또 깔아 된 거 아니야 그니까 아 그러세 자 모서리 작업하러 갑니다 형님 에 으 으 으 으 어 느낌 있어 뭐죠 비쥬얼 시켰다. 비쥬얼 시켰다. 비쥬얼 시켰다. 비쥬얼 시켰다. 비쥬얼 시켰다. 제형.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왔다. 이 조금만 고프로에 의지하고 있다. 잘 나오게 세팅하고. 자동차. 저쪽은 어디에 들어갔어? 오. 깔끔한데? 오. 깔끔한데? 아, 그래? 우리... 한 면은 노란색으로 칠할까 그랬나? 아니야. 대단하자. 한 면은 포인트 줌. 포인트 줌. 오케이. 개태워! 아, 남주아. 왜요? 바닥이랑 중간 거랑 다르게 꼈다. 바닥이랑 중간 거랑 다르게 꼈다. 이케아 그러면 들어올 수 없는데. 원래 저런 사람들 꼭 한 명씩 나와야 돼.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. 어, 뭐?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? 어, 뭐?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? 오케이, 편하네. 남주아, 괜찮다. 오케이, 편하네. 남준아. 네.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니? 네? 이게 뭐라 생각해? 뭐, 도와드릴? 이게... 아... 이게 뭐라고 생각하니? 이거 맞는 거 같은데? 이거 맞아요? 짧은 거? 네. 이거 똑똑하다. 저 확대된 거 저거 미묘한 절 확인하세요. 아이고... 아이고, 너무 신나네. 아이, 신나. 아이고, 아... 아이고, 야, 바닥까지 언제 다하냐고? 야, 바닥까지 언제 다하냐고? 이 바닥, 바닥을 제가 깨요. 이거 하고... 자, 이거 엉덩이가 어디 갔어? 나 발, 다리, 어... 다리를 꽂은 끝. 됐어, 끝. 됐어, 끝. 뭐하고 있어, 지금? 도와줘? 이거 책장이잖아. 책장 혼자 하기 힘들어. 이거 했잖아. 이거 그냥 손으로 쓰는 붓은 없나? 그거 있어, 저기 롤러. 랑 붓 따로 있어. 어, 있네? 응. 종국아, 이거 한 번 더 주면 안 돼? 내가 여기부터 바닥 깔고 있을게. 아. 무거워가지고. 비켜줘야 되나? 아니, 일단 이쪽 면부터 하면 되니까. 하고 왼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. 야, 남준아. 네? 야, 조립을 잘못한 거 같아. 형 그거 방향이라 이런 거 잘 봐야 돼요, 진짜. 진짜. 아니, 여기 구멍이 없는데 구멍을 넣으래. 이거, 와 이거. 일 나왔네. 이거 시작부터 아득하네. 똑같이 생긴 것 중에 어떤 건가? 이거, 이거. 이거. 젖었다, 젖었다. 젖었다. 이게, 그냥 찾았다. 자. 야. 야. 야, 망했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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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은 생각 같아. 문 열지마. 형, 문을 그냥 떼버려요. 아니, 문 열지마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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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최용아, 여기 발라야 되냐? 예. 고프로? 이거 너무 방해 될 것 같은데? 좀. 이제는 촬영이 중요한 게 아니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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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내가 이쪽으로 옮겨줄게 박스를. 안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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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ssed with or I 2 이렇게 공물관에 있을 것 같은데 아 무엇인でも Habacung 드 час 하고 험어 두고 하면은 하고 거에요 멋는 거네요 벽면 하면은 딱 무슨 작품일 같다 hmen지만 처박 아 찬 dma dma 야 m dma 안되 이거 아자 Crossing badass 키를까 5 개그만 갖다 다시 올게요 어 지금 모르겠으니까 아 아 으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거 끝났어 이제 배치면 되요 형 형 왜 쇼파 어디 될 거에요 소파 소파는 저기 저쪽 저 창 쪽에 두는거 아 어때요 아 개인적으로 쇼파 뒤에서 빛이 이렇게 오는 게 좋아요 그렇게 무리하고 싶대로 해 선생님 여기 쇼파 한번만 여쭈어 옮겨도 될까요 얼마 남았어요 그럼 아니었지만 딴 거 먼저 하고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송 마이 타는 소마이 타네요 으 으 으 자 바다 깡고 지고 4 타다 깡고 이제 그 좀 더 넣어 그 깔고 묶어 근데 우리 옮기만 되예 되면 으 으 으 해알 으 조 3 깨 그 뭐야 오 왜 왜 2부 하며 싸우 fuel 성의 약단이 이런거 만들고 있었구나 어 장아는 것과 3개 만들었어 그 그 좀 가라 쬐 나를 왜요? 조명 달아야 되는데 어디에 달아야 되는데? 시계도 달아야 되는데 아 이거예요? 어 그래서 이거 있는 거예요? 아 아 그거구나 야 근데 그걸로 안 될 거 같은데? 좀 더 높은 거였어야 될 거 같은데? 한번 볼게요 아까 닿기나 할 거 같은데? 천장에 닿아요? 뭐요? 네 다요 사유롭게 소 하늘을 날아가도 안은 버려지 말아요 펼쳐진 새 아 지금 다는 거 아니었어요? 언제 달아요? 아 이거 만들어야 돼 다해 주지 놈아 아 왜 안 만들었죠? 나 방금 봤어 왜 방금 봤을까? 왜 방금 봤을까? 이렇게 동생들이 열심히 일어난다 내가 지금 우리 팀 전장을 지휘하고 있어요 정국이 다 됐어? 네 큰일 났다 왜? 아 왜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자유롭게 저 하늘을 제가 뭐 잘못한 거 같은데? 너무 나 안 달았어? 소중한 야 원래 선반을 한 칸만 쓰는 거야 센스가 요즘 요즘 대세야 아 대세야? 아니 요즘 대세야 이거 한 칸만 두는 거 아 요즘 누가 그걸 선반 달았어 두 칸이나 한 칸만 쓰잖아요 한 칸을 하지 일부러 자리 차지하게 예 요즘은 그렇지 어 뭐가 문제인데 이따 한 칸 한 칸 더 할 수 있네 아 다른 걸 못 하는 거야? 위아래가 바뀌었어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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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거 좀 더 짱따라지 그지? 여기가 되잖아 밑에 좀 큰 잼 야 아래 야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봐봐 야 봐봐 소파를 여기다 놓고 싶거든? 나 앉았을 때 빛이 뒤에서 오는 걸 좋아해 일단 이거를 저기 구석창에 옵니다 어 사실 이쪽으로 가야지 센스 있던 게 너무 먼저 들어와야 돼 어 아 진짜 이거구나 이거 아 이게 너무 커 야 너무 길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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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계속 돌아 아 아 아 아 우리 바닥 깔아야 되지 않을까? 아 다 했다 아니 그만하고 바닥 깔아야 되지 않을까요? 네 깔아요 이제 다 했어요 아 아 아 이거 아이가? 그치? 아 하나씩 깔아야 되니까 제가 반쪽 반 아 아 아 뭐야 뭐야 하나가 못 알아야지? 여기 있잖아 이거 왜 여기 있냐? 이게 누가 야 여기다 손 닦은 놈 나와 하하하하하하 형 뭐야 잭슨 블록 타이래요 야 돌려봐 여기다 손 닦은 놈 나와 너냐? 야 근데 왜 부족하냐?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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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너 얼굴에 다 튀었어 야 얼굴 얼마가 뛰었길래 열정 열정 야 좋다 열정만 살기 있다 네가 얻어내봐 좋다 열정만 살기 있다 아 우리 집 소파가 저기 있다 오 야 느낌 있네 데리고 오자 데리고 오자 진짜? 일단 잘 안 울게 좀 이렇게 잘 달래줘 달래줘 응 자 오케이 간다 정국아 이리 와봐 소파 옮겨야 돼 이리 와 이거 먼저 치우자 이거 먼저 치우자 함께 다면 카페트 까야 되겠다 저 들어가세요 응 나오세요 아 소파 어 느낌 오 사유롭게 조명들이 내가 먼저 들어야 되지 어 from 또또 들어갔 이거 일단 atmos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자리야 우와 아 뭐야 아니 형 그냥isstC вас 왜 val가acious 이게 잘 안 걸려 제가 할께요 형 형 조회가 다른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뭐 좀 무시하나 하긴 불쌍이 이게 막 사막 사바 아이고 어디 가라 그래 아 아 자 이거 저 테이블 여기 딱 놔두고 그치 시계 방문 깨야 어디가 내거 앞에다 봐야지 아 아시오가 가시 여기로 내 원래 여기 아기째 그쵸 그치 도와 싸 으 으 야 조금만 뒤로 가져야 되나 아 어렵다 했지 내 얼팔지 어렵다 했지 내 어렵다 했지 내 얼팔지 어렵다 했지 아 아 아 역시 전국이 4 아 아 아이고 좀 더 으 으 아 아 팁이 딱 있고 아 아 아 그림 같은 제흘 믿고 사랑하는 우리 인가 한 평생 살고 싶어서 달아다 때 때 때 때 때 꽃바람 연인인가 이거 어디야? 그거 뭐 이런 데 넣으면 되겠지? 아 이게 그렇지 그렇지 응 잘한다 정국이 씩씩 떼는 거 왜 이렇게 웃겨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형은 정국이 잘한다 여기 거울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맞아 이쪽으로 문이라고 치면 끝에 시계 마트 시간 보면서 출근 시간 확인하면서 본인의 모습을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좀 좀 약간 무섭으로 넓게 사실 이거 뭐 이거 그냥 뭐 어디 숨겨봐 이거죠 거울 킬이 나라 아래에 가라 아래에 여기 사이에 너리 여기 넣어버려야 되니까 이거 근데 이거 센스야 이거 이것도 수납의 기립이 이건 진짜 센스다 시청자분들도 이거 다 마지막 마지막 J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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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그 둘이서 들려 하하하하 아 생각은 너무 가던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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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물 식물이 창가 옆에 놔둬야 좋아 그렇지 그렇디 근데 이게 공간이 창 딱 이렇게 커피 한 잔 딱 먹고 커피 하나 잡으셔 이거로 빼자 커피 하나 잡으셔 이거로 빼자 이거로 빼고 그렇지 조명을 그렇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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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빛 잘 받아야 돼 이거로 가야되나 이거로 가야되나 이거로 가야되나 이거로 가야되나 야꽃이 일로 가고 이게 있어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예 가리 조명이 여기에서 딱 앉아가지고 하하 겨우 거울 옆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명 키고 독서 공부하면서 하하하하 그렇디 한판 집으로 들어보자 이거 뭐예요 예 소품을 써 가짜 책이랑 이거 액자임 설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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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통과 할 짝 높다 어 거기가 되요 나 이정도 목에 뒤에서 내가 한 번 더 내내다 나오세요 그때 어 잘했는데 그 그렇지 않아 으 됐어 됐어 그 한 뒤 뒤의 중간에 중간 나갔게 있는 거 있잖아요 으 그르트 2d 야 이건 뭐 우리가 뭐 그래 뭐 s 투 배와 에라세 에 그렇지 야 요 딱 야 쇼파 쪽이 될까 아냐 버려져 방으로 라우스 소파를 저거를 좀 상세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하다 그래 를 얘도서 이렇게 하는 저희따가 도망 개요 때 어떻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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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 그래 나갈 것 같아 차라리 하나 둘 셋 주로 가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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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시계 여기 어쩌냐 여기도 우리가 그래요? 어 그거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이쁘네 야 우리 우리 되게 달라질 수 있어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집 이거 배치만 잘하면 돼 배치만 오 형 갤러리 같아 배치차이 배치차이 와 야 어때 어때 어때? 어우 느낌 아 여기 완전 갠성이네 DG 우리 아 이거 이거 좀 쩔는데 야 야 하파 해 나 자 잠깐만 잠깐만 야 세준 이거 좀 깔아보자 야 여기다가 깔자 한 귀층에다가 오케이 이자 밑에 의자로 치워볼래 아 배치는 남짓한테 맡기면 돼 이건 뭐예요? 이것도 써도 되는 거예요? 어 다 우리 거야 야 내 생각에 거울을 거울 여기가 날 것 같지 않냐 거울 갑시다 야 근데 조명 요인이 있을 때가 이뻤어 남준아 아니 거울이 너무 거울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거울을 여쭤두는 게 어때? 조명은 저러 가는 게 맞겠다 조명은 저희가 있을 때 이뻤어 그림 그려야 돼 이 괜찮죠? 야 이거 그냥 가운데다 둘래? 형 이거 한 번만 들고 와주시면 안 돼? 저거? 여기다 놓읍시다 나 태워 태워 나쁘잖아 좋아 그림 그리야 이걸 이 구성에다 박아줄래? 어떤 게 나아요? 아니 나는 거기도 뭔가 느낌이 있어 뭔가 근데 그 뜬금없는 자리에 있긴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모서리로 막 하면 재미없어 앉아 봐 야 야 우리 집 너무 좋다 이거 상상을 파괴한다 상상을 파괴한다 야 우리 집 너무 좋아 너무 편안해 저 검은색 의자만 살짝 빼면 되겠다 아 저도 나쁘지 않아요 자 저 테이블 오지 자 자 자 어떻게 치울까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힘을 불태워 보자 일단 얘가 여기 와야 되고 무조건 테이블을 어떻게 둬야 되지? 형 미안 일단 일단 책상을 주자 주자 어디다 놓을 거야? 여기 대각선 놓을 거야 대각선? 어 이게 다 짠? 맞아 자 뭐 들어가야 돼? 됐어 얘들아 됐어 끝 여러분 여러분 각 팀 스태프분들에게 어필하는 방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스카안디나비아 스타일의 보기력 감성 정확하게 녹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러 소파를 창문 쪽으로 붙여서 저희가 앉았을 때 뒤에서 빛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방 안이 더 잘 보이게 여기 수납할 공간도 있고요 식물도 있고 뭐 사실 누구나 그냥 편안한 집에 가면 되게 편하겠다 생각하는 방이 이런 방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많아요 이 방이 네 그쪽 방 설명해 주세요 이제 저희 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문화계 종사자분들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여긴 한 번쯤은 나도 바스키야 한 번쯤은 나도 앤디 워홀 한 번쯤은 나도 도널드 저드처럼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이런 집 살아보겠습니까 외말이 언제 이런 집 살아보겠습니까 외말이 자 빨리 자 빨리 투표하고 끝냅시다 설명 다 됐고요 자 투표합시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제 모든 스태프분들 다 나와서 투표해 주세요 아 너무 근데 잔인하다 이 투표는 아냐 왜 난 난 막상 완성된 거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아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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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한 다섯 표면 받았으면 좋겠다 스팟 팀이 18표 진 팀이 10표 와 엄청 많아 왜 생각보다 뭐야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 내가 보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일단 시간 동안 이렇게 꾸며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아버지 뭐 한 번쯤은 경험해 봐도 될 저희 집을 이렇게 꾸미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는 게 어딘가 나 재밌었어요 우리의 꿈과 재밌었어요 상상의 달기를 본인의 원룸이 생기면 이런 걸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방에 다 때려놓을 수가 없다 항상 변수가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십시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또 재밌는 체험과 함께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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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